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위치한 평화누리공원. 이곳의 전체 지름 11m 면적 안에 높이 2.6m 발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이 조형물 이름은 평화의 발. 지난 8월 4일, 북한의 DMZ 지뢰매설 도발 당시 작전에 참여했다 다리를 잃고 부상당한 장병들의 전우회와 군인 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북한 폭격 도발 당시 대응했던 155mm 포탄을 녹여 조형물을 주조하고, 바닥에는 DMZ에서 가져온 흙을 깔아 의미를 담았습니다. 북한의 지뢰두발로 잃어버린 발이 부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의 발을 주조할 때 150mm 포탄의 4간을 같이 녹여넣어서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에 대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날 평화의 발 재망식에는 육군 1군단장과 DMZ 작전부대장, 부상을 딛고 일어선 김정헌, 하재헌 아사 등 1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형물은 일반기업과 경기도청이 지원하는 등 민관군이 함께 만들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평화의 발 조형물은 육군 1군단과 효성그룹이 함께 기획 제작하고, 경기도청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안에 설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한편 북한 지뢰도발 당시 수색대원들이 보여준 용맹함과 전우회를 기리고자 수색팀원과 작전지원 장병들에게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수색팀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 수색대대 또는 우리 국군이 최전방을 지키는 만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평화의 발 조형물이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갖고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송미나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1군과 3군 사령부를 차례로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작전부대의 지휘체계를 점검하고 군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현전하는 위협과 대면하고 있는 13군 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먼저 1군 사령부를 찾아 김영식 1군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는 데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 예하 주의관과 참모들에게 야전군 사령부가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작전적 대비태세를 완비해줘야만 우리 군이 미래 위협에 대한 전략적 준비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황조했습니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군이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현 상황을 전환할 목적으로 기습 도발을 감행할 경우 조건반사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작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의장은 3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8월 북한군의 지뢰와 폭역 도발 시 우리 군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8.25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적이 또다시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이 모란봉 확단 철수로 북중관계 경색을 자초하고 남북 당국회담 결렬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등 안보적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13군 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육자회담 당사국 간의 다양한 회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여러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23일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육자회담 외에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방법을 강구하고 내년 초가 되면 여러 진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자회담 당사국인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섯 나라 간 공조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핵심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아이디어와 지혜를 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내년 초 이런 형태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금 다소 병목 현상이 있다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고 좀 더 기다려주면 나름대로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메르스 상황이 24일 0시 일기에 종료됐습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후 약 7개월 만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에 매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218일 동안 이어졌던 메르스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마지막 메르스 감염 상태였던 80번 환자가 사망한 뒤 28일 후인 24일 0시를 기해 메르스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이는 WHO 세계보건기구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는 14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환자가 제로가 된 뒤 해당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에 2배가 지난 시점을 감염 종료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8일간의 메르스 사태는 초반 병원명 비공개 원칙과 보수적인 역학조사로 인한 감염 확대, 응급실 과밀화와 방역 구멍 등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 정규직 확대와 병문안 문화 개선, 응급실과 병실 구조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사태는 끝났지만 해외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은 남아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 우리 선박에 해상 안전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소말리아역에서 활약한 청해부대 19진 충무공 이순신함이 귀국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는 23일 귀국 환영식을 열고 장병들의 임무 완수와 무사 귀환을 축하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을 떠났던 청해부대 19진 충무공 이순신함의 귀국 환영식이 23일 열렸습니다. 맡은 임무를 100% 완수하고 귀국한 장병들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과 부대원 등 천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소말리아 및 주변국의 정세 불안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인간적인 테러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천여척의 선박에 대한 호송 및 안전항해 지원 작전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파병 기간 중 충무공 이순신함은 인근 해역에서 항해나 조업 중인 우리 선박을 대상으로 해적 활동과 기상 정보를 제공해 안전항해를 유도했습니다. 우리 상선이 고장났을 때 현장으로 신속히 이동해 수리가 될 때까지 근접 호송하거나 호송을 받는 선박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을 파견하고 후송을 지원하는 등 인도주의적 활동도 펼쳤습니다. 그 밖의 연합 해군사령부 대해적작전부대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중국,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등 대해적작전 참가국 간 연합훈련과 정보 교류 회의를 실시하는 등 연합작전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6개월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장병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파병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더욱더 군생활에 쾌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가족들 만나서 건강하신지 확인하고 싶고 충무공 이순신함 장병들은 진해로 이동해 재정비를 한 후 조국 해양수호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아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연말을 맞아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뢰도발로 부상을 입은 하재현 아사도 만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3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 중인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박처장은 특히 지난 8월 비무장지대 수색작돈 도중 북한의 목함질에 도발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하재현 아사의 병실도 방문해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최한근 국가보훈처 차장은 22일 대전보훈병원을 그 외 대구와 부산, 광주 등에 위치한 7개 복지시설은 각 지방 보훈청장이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총 전국 5개 보훈병원과 7개 보훈복지시설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3,750여 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국방일보가 광복 70년을 맞아 진행한 결의의 노래 노랫말 공모 시상식이 23일 국방홍보원에서 열렸습니다. 권희섭 국방홍보원장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공군정보사령부 곽경일 상병과 최후 수상을 수상한 이세영 씨를 비롯해 총 7명이 수상했습니다. 국방일보는 지난 11월 초부터 한 달간 국군 장병을 비롯해 일반인과 학생 등 총 225명으로부터 작품을 접수해 국방일보 연재물 결의의 노래 필자인 이연표 전 주미 한국문화원장 등 심사위원 4명의 공정한 평가로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이연표 전 주미 한국문화원장은 심사평에서 후보장 모두 충실하고 교훈성이 높았다면서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즐겨부릴 수 있는 곡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시간 병모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병모 수접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 선택에 관해 보영목청 김용두 부대면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 징병검사 일자하고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7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올해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35만 7천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5만 천여명이 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 내년 징병검사는 1월 21일 시작해 11월 25일까지 하루 평균 170명이 받게 됩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정해 본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 선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기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때나 아니면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네, 내년도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은 12월 21일부터 받고 있는데요. 지방병무청별 본인 선택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수시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선택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오전 100명 또는 오후 100명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 신청은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하루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친구와 같이 징병검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병무청을 오시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또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화면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징병검사 일자 장소 본인 선택을 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만일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휴대폰 번호나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 선택한 사람들의 징병검사 통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서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만약 징병검사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총 홈페이지 민원 마당 화면에서 징병검사 통지서를 조회하고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 제가 알기로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안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징병검사를 하기 전에 대리로 검사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병검사 받으러 오실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같은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없을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장에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을 하시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오시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만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김용두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홍보원에서 국방뉴스 현역 앵커로 복무할 유군 중소위 1명과 유군부사관 1명을 선발합니다. 전속 후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서류와 기사 작성, 카메라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지원서 접수는 우편 또는 인트라넷으로 1월 7일부터 13일까지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 또는 유군 홈페이지 국방TV 현역 앵커로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방홍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본부가 2016년 헌병수사관을 선발합니다. 오는 1월 4일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와 전공평가, 면접과 신원조위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특히 이번 선발은 지원 대상을 전평가로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군본부 헌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군종 장교를 선발합니다. 기독교 2명과 천주교 18명, 불교 9명과 연불교 1명을 선발합니다. 합격한 인원은 9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서류와 신체검사, 인성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종정책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FM 간판 프로그램,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가 22일 육군 오공병연단에서 특집 공개방송 아듀 2015 송년감사 토크쇼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인 이기진 씨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쇼에서는 여단 장병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토크쇼를 축하하기 위해 어쿠스틱 콜라보 등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토크쇼는 25일 오후 4시부터 국방FM을 통해 방송됩니다. 현저온 위협에 대한 작전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북한의 기습 도발이 이어질 경우 조건반사적으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1군과 3군 사령부를 방문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네, 연말 연시에도 우리 군은 강력한 군사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